이렇게 갈참나무 밭에서 잣나무 낙엽송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데서 이렇게 부엽토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한번 채취해 볼게요 길이는 얼마나 되나 콩나물 콩나물 올르듯이 올라왔네 콩나물 콩나물 올르듯이 콩나물 따는 것 같네 콩나물 콩나물 뿜는 것 같은 이거 뭐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여기 집 앞이라 가지고 집 앞이에요 여기가 개소리 들리죠 개소리 이 더부사리가 뭔 집 앞산에 앞마당에도 이게 나오냐고 이게 아 참 집 앞마당에서도 앞마당 앞에서도 더부사리가 이런게 나오고 있습니다 집 앞마당에서 저기 개소리 확실히 들리죠 개소리 비아그라가 이런데도 있었네 비아그라가 자 요건 씨에라 아우 시에라 시에라 시 시에라 시 시에라 시 아우 이렇게 부엽토 안에서 이렇게 부엽토 안에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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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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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앞에 야산에서도 고산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낙엽송 밭, 잣나무 밭 이런 데서 나는 것도 아니에요. 콩나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이걸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 앞에 아무 데서나 나옵니다. 이게 다래나무만 있으면 습한 곳 새는 비아그라가 천지 때깔로 있습니다. 이거를 너무 많으면 안 크는 것 같아요. 조금씩 솎아줘야지. 조금씩 이렇게 솎아줘야지. 뱀만 하나 뱀. 뿌리가 깊이 배기니까 부엽토가 쌓이고 쌓여서 여기 한번 끊어져요. 여기는 끊어지고 거긴 씨해라. 씨하고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비탈. 비탈에 이렇게 다래나무 뿌리만 뿌리만 떠져 나왔으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집 앞마당에서도 나오는 더부사리입니다. 뿌리가 그런 뿌리 같은데 그러면 저쪽에도 나왔다는 거예요. 집 마당에서 따온 더부사리. 이거 한 백년 묵은 것 같죠? 백년. 백년. 집 마당에 이렇게 백년 묵은 거. 이거 우리 아버지가 심어놓은 거. 백년 전에. 담아만 해. 담아. 구슬. 대단한 더부사리. 이게 너무 많아갖고 이게 효과가 있을래인지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손으로 비교를 해도 이렇게 손가락 굵기만 해요. 이런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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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마만 하네. 천맛 새끼. 천맛 새끼만 하네. 이거는. 며칠 전에. 이렇게 조금 따온 거 말린 거. 이거는. 집 마당에서. 지금. 뽑아온 거. 비료를 먹고 그래서 그런지. 텃밭에서 자라서 그런지. 아주 엄청 시래요. 어우. 이런 것도. 맛날려는지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씨알나고. 조금 냉겨두고 하세요. 조금 냉겨뒀습니다. 씨알나고. 대물. 우리 사과의 한 게 있어. Bi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